요셉처럼 형통하자 별로 안 추워가지고 굉장히 고맙고 감사했어요 눈 안아서 눈은 아주 원수입니다 눈은 눈 안 오고 따뜻하고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리고 큰 사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막 뒤집어지는 일 이런 거 있으면 힘든데 큰 사건 없이 이렇게 집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요 시작이나 끝이나 같아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 시작은 미화가나 마지막은 심히 창대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심히 창대한 건 아닌데 첫날이나 끝날이랑 같더라고 그래서 용도삼위가 안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신년도 그냥 천천달아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 안 나오고 안 나와야죠 그러면 좀 안 좋은데 그 다음에 꿈을 많이 꾼다 하더라고 그래서 주로 20대로 돌아가는 꿈을 꾼다 하더라고 좀 망상인 것 같아요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런 꿈을 꾸어야 되는데 20대로 돌아가면 어쩌려고 그래 아무튼 꿈을 꾼다 하니까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 또 형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세상에 그냥 코로나 코로나가 3년 걸고 나니까 진짜 콘지 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형통 그러니까 참 오래간만에 코로나 때문에 다 죽었거든요 다른 말들이 워낙에 코로나 세잖아요 마스크도 쓰고 다니면 되지 뭐하지 다 꼭 지배를 받는데 그래도 이렇게 형통 이런 말을 쓰니까 그래도 참 마음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뭔가 우리의 꿈이 또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역자들도 고생했죠 손목사님 오늘 출근 늦었다고 말 안 하면 될 텐데 오늘 출근 10분인가 늦었나? 10분인가 늦었는데 10분 늦었는데 지각사유 이런 걸 또 다 썼더라고 내가 묻지도 않는가 늦잠 자서 죄송합니다 찬양하느라고 수고하고 나이가 젊으니까 하지 못해 늙으면 그리고 또 교역자들 여기 난방하느라고 그래서 사실 참 어렵거든요 본당이 좀 난방하기가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안 돼요 그래서 와서 꼭 수동으로 이렇게 난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 3시에 하고 이렇게 대대하니까 뭐 잠있들 자겠어요 그래서 교역자들 5층 4층 3층 다니면서 다 맡아서 일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지각사유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아무튼 오늘 금요기도에 이렇게 모였는데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 번 인사하고요 은혜 받읍시다 형통합시다 형통 안 하기만 해라 형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형통의 비결이 뭘까 라고 할 때 열두 번째 시간이에요 열두 번째인데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열두 번째가 됐는데 오늘 얘기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잘 섬겨야 돼 그러면 형통한 길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고 해가지고 애국의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애국의 총리가 되는데 그 다리를 놓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바로 술가는 장이거든요 술가는 장인데 술가는 장을 어떻게 만나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애국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국왕에게 범죄한지라 그 후라는 얘기는 요셉이 누명을 쓰고 여기 들어갔잖아요 누구 때문에?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힘이 세 그래가지고 동심하자고 눈치 살았는데 눈을 안 맞췄더니 그 다음에는 말로서 동심하자고 협박하잖아요 그래서 또 안 했더니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막 옷을 잡아가지고 확 잡아챘죠 힘도 세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그냥 도망가버렸죠 그래가지고는 이거 봐라 지금 이 요셉이 나를 폭행하려다가 도망간 거라고 요셉을 보라고 증거를 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반대로 무고 정말 이거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감옥 간 거예요 요셉이 그래가지고는 감옥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또 감옥에서도 아주 경관하게 생활해 그랬거든요 경관하게 생활하니까 간수장이 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책임자가 야 네가 내일 좀 대신해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은 또 거기서 또 열심히 일을 해 하여튼 일복은 터졌어 그리고 일을 잘해요 그랬는데 그 후에 라고 한 얘기는 이제 이런 생활을 쭉 하고 있는 날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에게 범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자 두 사람인데요 술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술 시중을 드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오늘도 술이고 내일도 술이냐 그것만 아니고 말하자면 비서실장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 왕에게 관련되는 업무를 이렇게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떡 굽는 자라고 그랬는데 떡 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사상 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상 차리는 것은 굉장히 어떤 영적인 영역에 속하는 그런 거부룩한 일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굉장히 왕실의 제사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주 신성자잖아요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사람이 범죄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정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삼겼더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니까 감옥에는 들어왔지만 잘 좀 대우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꿈을 꾸요 꿈을 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항상 혼자는 아니에요 형들이 미워가지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형들이 그 일을 안 했으면 요셉은 집에 있는 거죠 아버지 사랑받고 그냥 따뜻하게 집에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형들인데 형들이 나쁜 일을 하지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보디바레 아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혼자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한 게 아니라 형들이 잡아다 팔기도 하고 또 보디바레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형통이 아니라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 있어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악마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천사들도 보냅니다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은 와가지고 눈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서 또 요셉에게 선한 일 획기적인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술가는 장과 떡가는 장이 들어오도록 해서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요셉이 그냥 집에서 일하는 가정총무로서 일을 하고 있었으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자기가 다 관리를 하지만 자기들이 보디바밖에 없고 그런데 술가는 장, 떡가는 장을 언제 구경을 합니까? 그 바로왕의 왕실에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 그런데 누명 쓰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또 죄수가 돼가지고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이 감옥이라고 하는 데가 요셉에게 너무나 억울하고 혹은 너무나 고달프고 이런 장소가 아니라 미팅하는 데지 우리가 커피를 왜 마십니까? 혼자 마셔도 되지만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재미가 굉장하잖아요 만나서 그리고 미팅 장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쓰시는 거지 그야말로 죄수가 죄를 버려라 해가지고 그런 감옥에다 가두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요셉 같은 경우에는 감옥이 술가는 장을 소개받는 자리였어요 술가는 장하고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누명을 쓰고 온 거예요 알고 보면 요셉도 누명을 쓰고 온 거고 술가는 장도 복직을 하거든요 누명을 쓰고 온 거야 그러니까 둘이서 접선하는 거지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길로 가려고 하면 좋은 사람 만나면 형통하고 불통하는 길로 가려고 하면 나쁜 사람 만나면 불통하는 거야 친구를 따라 강남 가는데 좋은 친구 따라가면 좋은 강남을 가는 거고 나쁜 친구를 따라가면 망하는 강남을 가는 거예요 사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사는 우리를 도우러 오는 거고 악마는 우리를 파괴시키러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천사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마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바울이 일을 하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냅니다 빌리포가 교회를 세우잖아 그런데 누구를 만납니까? 간수를 만나죠 바울이 거기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감옥문이 열리니까 간수가 자결하려 하니까 하지 마라 우리 도망 안 간다 그러잖아 그래서 간수가 세례를 받고 간수의 집이 빌리포 교회 개척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뜻밖에도 감옥 갔는데 그 감옥 간 간수의 집이 빌리포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을 이렇게 발탁한 사람은 바나바거든요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목회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아주 중앙문대로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바나바가 여기 암디옥에서 목회를 하면서 불러내죠 너무 지금 할 일이 많으니까 바울을 같이 공동으로 사회가자 해서 바울을 불러내요 1차 상교까지는 바나바가 대장이야 그런데 2차 상교부터는 바울이 신라와 함께 독립해서 바나바보다 더 크게 전도사역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국구 전세계적인 보금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얻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팔이 아파서 내려왔다고 그랬더니 아론하고 또 이 후리라고 하는 장로가 모세의 팔을 붙들어주죠 그리고 또 모세는 기도하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수와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해 주는 아론고프 장로 그 다음에 대신해서 전쟁 때 나가서 싸워주는 여호수와 이렇게 모세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또 모세의 큰 믿음의 발자체가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그 하만이 유대인들에게 앙식 품어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왕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클라스 유대인들을 구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에스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모르더게를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욕인할 때 그들을 천사처럼 쓰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길을 간다 우리가 꿈을 이룬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시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풀룩불에 던져졌다 그러면 누가 대신 들어와가지고 건져내느냐 다 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천사를 보내서 그냥 건져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때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형통한 길 꿈을 이루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우리의 하나의 미래의 희망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하나님께서 이 술관 한 장을 여기다 보내야 돼 그래야지 요셉이 술관 한 장을 만나가지고 술관 한 장의 소개로 인해가지고 바로 왕 앞에 갈 수 있는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어야 돼 정말 혼자 사는 거는 나름대로 독신의 은혜가 있으면 살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교회 가기를 니들이 온전지 못하니까 둘이 살아라 이랬잖아 둘이 사는데 둘이 살 때 서로 간에 협력을 할 수 있으면 둘이 한 몸이 돼가지고 이게 열이 되는 거죠 부부가 그런데 제일 결정적인 게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헤어날 길이 없어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어떻게 그걸 헤어납니까? 힘들어요 나 혼자도 힘든데 그 짐까지 지면 두 배가 아니라 사실은 열 배도 되고 백 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하면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형통한 길을 걸어가려면 내 인생에 동반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여주는가 그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교회가 뭐냐 그러지만 교회에 정말 이렇게 목자들이 서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잘 이렇게 방향을 인도해서 가는 거 이거를 잘 만나면 정말 좋은 하나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거예요 교회 가서 시험당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타락하는 길로 가게 되면 교회도 와가지고 불평군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옆에 가면 오염돼요 옆에 가면 오염되는 거예요 좋은 얘기 안 하고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고 해로운 얘기하잖아 그러면 오히려 지장이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더 망가져버리거든요 복된 길로 가기 원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꿈을 이루려고 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성공을 우리가 또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안 되는 사람들 자꾸 만나게 되면 배우는 게 그거야 실패야 그러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애국의 총리가 돼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감옥 안에 들어있는 요셉에게 또 누명을 쓰고 들어오는 술관원장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사귀게 되고 거기서 길을 열게 되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 만났다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호강하거나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만났는데 야 돈 내놔 그러면 그 사람 돈 내놓겠어요 그렇게는 못해요 너 나한테 지갑이 돼가지고 다 열어라 그러면 누가 열겠어요 내가 열만 할 때 여는 거지 완전히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용당하려나요? 이용 안당하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기 나름이야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에게 또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절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보답이 돌아오지 않아요 자 육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제 감옥에 감방에 있으니까 자기가 쭉 돌아보겠죠 무슨 일이 없는가 밤새에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보면 요셉이 굉장히 성실하고 또 자기 일을 아주 활발하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대충 가지도 않고 오늘 이상 없어요라고 여기다가 기록을 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이제 얼굴로 대면하는 거지 꼼꼼히 살피는 거죠 들어가 보니 밤새 일 없었어요라고 했겠죠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근심의 빛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밤새 일은 어떤 안 좋은 일이야 그럼 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꿈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어떻게 할까 이렇게 술관원장 또 굽는 관원장이 그걸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뭐냐면 궁궐에 있을 때 궁궐에는 굉장히 신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왕에게 자문하고 이런 사람들은 단순하게 지식만 갖는 게 아니라 꿈을 해석하고 미래를 예언하고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궁궐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감옥이라서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래? 이렇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여기는 아무 그런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걸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어쩌나 해가지고 근심 걱정이 많이 되는 상태에 있는 거죠 이거를 살펴서 알아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앞으로 이렇게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하나의 친교를 맺을 수 있는 그거가 되는 거지 만약에 아침에 가서 상태도 돌아보지 않을 뿐더러 근심의 빛이 있었는데 아 이거 얼굴 좋으시네요 오늘 굿모닝입니다 이러고 가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술관원장이 미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저러고 갈까 내가 지금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데 정말 내 속도 모르네 저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근심하는 얼굴을 딱 알아보는 거야 마음을 알아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깊이가 있다는 얘기죠 깊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의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걸 저 사람 거 어떻게 빼먹을까 야 이리 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군림하는 거고 상대방을 야보는 거고 상대방에게 뭔가를 누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해가지고 좋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관계가 안 되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잘못 주기 때문에 그래 잘못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근심하는 게 있으신가 봐요 혹시 내가 도와드릴 게 있는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야지 그 사람이 말도 할 거고 만약에 도울 수 있는 것이면 문제를 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 맺는 거 하는 거 나중에는 정말 둘도 없는 그런 동력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요셉에게는 탁월했다니까요 그냥 행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 다 쓰는 건 누가 못해 종이 다 쓰는 건 다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관심, 섬세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상대방을 존중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내가 주려고 하는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선한 마음 그런 것들이 요셉에게는 몸에 뵌 거죠 엘리가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왜냐하면 허구한 날 여기 지금 신로에 성막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엘리는 나쁜 사람들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겨놨는데 술 취한 사람들 있죠 그래서 술 취하면 횡설수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봤다니까 불량한 사람들을 그리고 한나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소리도 안 나는데 입은 중얼중얼 하는데 술 취한 여자냐? 이런 식으로 대한 거지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 했습니까? 사람 잘못 봤다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지금 내가 아들 때문에 속이 썩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지금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보고 술 취한 여자란다 나를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나를 좀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 정도로 영적으로 처음 뗀 거예요 기도로 오는 사람의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똑 집어가지고 아들 때문에 왔죠? 이 정도는 해야지 뻔한 거예요 자식 때문에 왔거나 돈 때문에 왔거나 남편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승진하냐 출세하느냐 그거 하러 온 거야 딴 게 뭐가 있어 내가 성경 말씀이 잘 안 들려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말씀해 질까 하면 된다 그런 거 무료로 잘 안 온다니까 그냥 사람은 단순하잖아요 자식, 남편, 직장, 건강 문제 그래서 한 두세 마디만 딱 던지면 다 나오잖아 그런 쪽집게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딱 얼굴 보면 두세 가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보면 금방 사람이 반응이 보거든요 맞아요 내가 병이 있어서 왔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잖아요 분별력 엘리에게는 분별력이 없었어요 이미 불이 꺼졌다고 영적으로 불이 꺼져가지고 암흑한 상태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으로 가라는지 서로 가라는지 이 여자가 마음이 슬픈이라든지 술 취한다든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 죄수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기분 나쁘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기분 나쁜 사람 얼굴처럼 보이겠지 술관 한 장 너 기분 나쁘냐? 나도 기분 나쁘어 너 억울하냐? 나도 억울해 그런 것밖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당신에게 근심이 있는 것 같아 나는 근심이 없거든 근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게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그런 걸 다 극복을 하고 영적으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도와야 되겠는데 걱정할 일이 있어? 이렇게 다가가서 볼 수 있었던 거지 만남이 중요한데 만남 다음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만나러 갈 때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서 가라고 하나님 만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걸 알고 가라고 가서는 일 다 저질려놓고 와서 일한 데 와서 하나님 너무해 그런데 네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사기꾼 만나고 그 논평이 만나고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 만나서 다 저질려놓고 코가 끼어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잘해가지고 가서 봤으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도와주지 그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그런 식으로는 안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요셉의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혜들에게 묻대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이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다시 묻는 거예요 확실한데 뭐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말을 하세요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술관 한 장과 떡관 한 장이 꿈 얘기를 이제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근심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자기들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진심이죠 요셉이 당신들을 도우려고 하고 내가 관심이 많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당신의 근심을 명쾌해주고 싶고 그런 하나의 서비스잖아요 섬김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셉에게서 팍 보여지니까 술관 한 장이 그래요 라고 하면서 이제 요셉하고 말을 해가지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셉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고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는 간수장에게 위임받아서 그래도 나는 여기서 살만해 니들은 뭐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그렇게 못하는 거지 나보다도 당신이 훌륭한데 나도 지금 누명을 쓰고 돌아왔는데 혹시 그런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어서 존중하는 마음 섬기려고 하는 마음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마태금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오 선지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을 먼저 해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안에서 다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짝딱 웃을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열쇠가 있으면 문이 열려지기도 하고 열쇠가 있으면 자동차가 시동에 걸리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것도 다 비밀번호가 있어 오늘 새벽에 제가 피자 시킨 얘기를 했는데 그거 회원 가입하는데 또 비밀번호 걸으래 그러면 몇 개 없긴 없지만 비밀번호 또 노트에서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억을 못하니까 복잡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번호 자체가 키야 키 내가 아무리 뭐 했어도 마지막에 당신 통장에서 이체를 하려고 하면 비밀번호가 뭐예요 묻는다니까 그거 딱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대접해 주는 마음이죠 대접해 주는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러면 술술술 다 열린다니까 아멘?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으로 그 사람한테 대우를 해 줘야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나한테 대우를 해 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해를 끼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합니까? 안 당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여기 근심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굿모닝 그리고 가버렸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아프십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나 건강해요 몰라요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뤄나가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간혹가다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럼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상대방이 좋은 사람인가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고 뭔가를 줄 수 있고 섬기는 사람으로 보여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마음 속에 요셉의 그런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근심빛이 있네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심빛을 내가 해결해 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 업무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 이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나중에 후한 점수를 주게 되고 그다음에 은혜를 받은 만큼 또 은혜를 되돌려주게 되는 하나님의 형통한이라는 것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는 사람, 형통하지 않는 사람,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이 차이가 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정말 상대방에게 도움이 안 되고 불쾌하게 하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저는 병원 가면서 대부분의 경우는 병원은 가기 싫어요 병원 가기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봐 병원 갈 때 기분이 좋아서 알딸딸하신 분 손 들어봐 일단 기분 나쁘죠 내가 오늘 기도하고 간다니까요 병원 갈 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큰 병이 안 걸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괜히 의사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진짜 그래요 거만하게 있는 말이에요 진짜 교회에만 가봐라 해결해 내가 할 텐데 병원 가면 내가 죄인이에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 돈 내고 너를 잠깐 고용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뭔가 이렇게 죄인이 돼서 가서 부들부들 떨고 말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 물어보면 또 혼나요? 말 한마디 물어보면 혼나? 그래서 요즘에는 진료도 신기하게 해서 옛날이지? 오래전에 발바닥이 계속 아파서 발바닥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서울대병원 한번 갔다가 오래전 얘기네요 갔더니 이제 갔죠 가서 예약해가지고 진료를 갔는데 딱 보더니 자기 전공 아니라고 해요 거기는 정형외과 중에서도 고관절을 전문으로 보는 교수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다리가 막 당기면서 발바닥까지 아파 그러니까 고관절 아니라고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족부나 가봐라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벌써 없어졌어 어딜 없어졌냐? 양쪽 방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 진료 많이 보는 분들은 그죠 그래가지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벌써 사라졌어 번개처럼 사라졌어 대답도 안 해요 바쁜데 뭐 고관절 수술이에요 그러면 자기 환자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면 아니야 그러면 끝나고 가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러니까 그런 3차 병원은 그렇게 겁나는 거예요 3차 병원은 자기 딱 난치병이나 희귀병이나 혹은 이렇게 하는 진짜 이렇게 의사로 살 수 있는 어떤 고난이도 이런 거 왜냐하면 그런 케이스를 주로 보니까요 그러니까 딱 그거 걸리면 거기 가면 되지만은 대충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그런데 가면은 가나만 친절하게 얘기를 안 해줍니다 족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친절하다가 감동받은 적이 없지 가면은 기대수명이 얼마예요? 뭐 이런 거는 묻고 말이에요 75세?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지금 기대수명이 80대 넘어갔는데 그것도 옛날 레파토리로 쓰나 봐 옛날 레파토리로 그래가지고 75세예요 그럼 얼마 안 남았더라고? 기대수명이? 그런데 지금은 평일수명이 다 올라갔어요 80대로 그러니까 그것도 고쳐야 돼 흉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런 뜻은 아니고 설교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다 남아 오지 마시고 그런 말도 다 남아 오지 마시고 다 남아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딱 한마디 한다니까요 딱 한마디 한다니까요 다 남아 오지 마시고 뭐라고 해도 안 하네 참 어떻게 어디가 아파서 오시냐고 그 말을 안 한다니까 내가 어느 병원에 응사라고 밝힌 게 아니니까 그냥 실제로 그럽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제가 심장 CT를 찍었는데 의사가 조금 놀라더라고 심장은 뭐 석회적이 좀 있긴 한데 뭐 이거는 뭐 그런데 호흡기로 가보세요 호흡기 내과로 가보세요 그러더라고 더 이상 말을 안 하지 그래 호흡기로 갔어 그때 보니까 이제 0.5mm인가? 그 폭이 있는 거예요 종양이 그래서 그게 0.4mm까지인가는 무시하는 거고 그 이상 올라가면 대부분의 진료 거기에 이제 매뉴얼에 보면 대부분 다 진료 매뉴얼대로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추적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CT 찍었어요 폐CT 그 다음에 되니까 또 이제 1년에 한 번 이렇게 5년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걸어서 갔는데 모양이 별로 나쁘진 것 같지 않으니까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다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거 매일 봐요 그러니까 큰 걱정하지 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사무적으로 6개월 후에 이리만 딱 했으면 6개월 동안 제가 못 살았을 거야 그렇지? 자꾸만 이게 생각이 들면 나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모양은 별로 나빠 보이지 않고 우리는 늘상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예약을 하고 갔는데도 30분 이상을 기다렸어 그거 왜 그런지 굉장히 많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화나잖아요 30분 이상 40분 이상 기다리면 예약하고 갔는데도 그래서 또 앉았다고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첫 마디가 감동적이에요 보통 사람들과는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많이 기다리셨죠? 이래요 난 병원에서는 그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어디서 많이 우리가 서비스업 하는 데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많이 기다리셨죠? 이런 말 하잖아요 당연히 많이 기다렸지 기다리면서 얼마나 앙심 품었을까 이렇게 늦게 해서 얼마나 투덜거렸을까 30분 40분 지나갔으니까 속에 제가 또 성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터지기 직전인데 진짜 눈녹듯이 녹더라고 먼저 얘기를 해버리니까 자기도 아는 거예요 막 한 시간씩 이렇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심각한 환자 들어오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당신 폐암이에요 이런 거 설명하려고 막 하다 보면 길어지겠죠 그럴 수 있다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다리는데 많이 기다리셨죠? 이 말 한마디가 그냥 다 잊어버리게 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거기 또 진료를 가고 싶지 거기 또 진료를 가고 싶지 어딜 가겠어요? 그러니까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예상밖에 하늘에서 안 되는 사람한테 갖다 앵겨주고 대박이 터지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할 때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굉장히 나를 막 무시하고 막 폭력적으로 대하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맺어집니까?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한 길이 열려진다고 보기 어려워 뭔가 중요한 정보를 준다든지 당신에게 관심이 많다든지 뭐 하나도 걸려야지 우리가 좋은 걸 하게 되잖아요 여기가 임파선이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안 좋으면 여기 임파선이 이렇게 막 잡히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어느 날 놀라서 가서 수소문에서 이렇게 갔는데 다 생략하고 결국에는 이게 이비니과예요 이비니과인데 이비니과인데 이게 저 소설가 누구죠? 최인호 선생이 여기 암으로 돌아가셨죠 희귀함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겁이 덜컹 나는 거예요 시티 찍으라 해서 그래서 갔더니 결과가 나온 걸 딱 진료하는 날 첫 마디가 거기도 그런 거예요 다행이에요 딱 그러더라고 다른 말 안 하고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행이에요 다섯 마디인데 한순간에 안심이 딱 되더라고 그렇잖아요 많이 기다리셨죠 이건 일곱 마디고 평생에 저보고 얘기를 하면 안 좋았던 거 많이 말할 수 있는데 좋았던 거 말하려면 그것밖에 말할 게 없어요 그것밖에 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말 좋은 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값어치를 이룬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문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면 하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냥 황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대개의 경우는 천사를 통해서 아니 천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전달해 줌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밤새도록 해야 돼 밤새도록 오색약수 가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몇 분하고 간 적이 있었는데 부교교장 권사님들이랑 간다고 했는데 교회 행사 끝나고 나서 그런데 저녁 좀 늦게 갔거든요 그랬더니 식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 배부르다고 그게 숨 거짓말인 게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집에까지 오려면 좀 뭐니까 식사라도 하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막 권했나 그래 그러다 들어가서 비빔밥 간단하게 비빔밥 했는데 새로 밥을 지어가지고 막 계란 프라이까지 해가지고 막 참기름까지 해가지고 막 나무를 해가지고 왔는데 다 드셨지? 권사님 다 드셨지? 기억나 안 나요? 한 입으로 두 말 합니까? 아 맛있다 맛있다 그래요 안 먹는다고 막 그러더니 말이에요 그날 맛없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봐요 배도 부른데 먹기도 싫은데 왜 오자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막 이래서 지금까지 못 먹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먹은 비빔밥 중에는 거의 최고 같아 그런데 그 주인이 문 닫을 시간인데 문 닫을 시간인데 일부러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을 내왔는데 반찬도 좋고 성의를 막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무슨 돈이 되겠어요? 그럼 그거 얼마짜리 비빔밥을 새로 밥을 해가지고 내놓는데 그렇게 정성을 해서 하더라고 기억이 난다고 그런데 얼마 전에는 저희 집 아내랑 같이 갔는데 주차장을 잘 못 쓰게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주차를 하면 여주 식당 가서 꼭 먹어야 된대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너무 멀어가지고 거기다 주차를 했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오리 새끼 끌고 가는 것처럼 거기다 댔는데 길 건너 그 식당으로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앞에 가는 분들은 그러더라고 그냥 식당으로 들어갔다가 통과하고 나가버려 이러더니 진짜 가나갔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더라고 주차비를 안 받을 테니까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식당으로 들어간 거야 오리들 줄에 묶어가지고 끌고 가듯이 그랬더니 한 노데명이 됐는데 모르잖아요 식당에서는요 밥 먹고 나가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계속 쳐다보고 있기 전에는 그리고 진짜로 그냥 싹 지나가버리더라고 그 집에는 주차비 못 받은 거야 우리는 주차비를 안 내는 대신에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앉았는데 진짜 맛없는 거야 우리가 딱 보면 알아 이게 자기들이 김치를 담그고 된장을 하고 정성을 한 건지 아니면 갔다가 사다가 대충 올려놓는 보면 되라 알거든요 너무너무 다른 거야 우리는 모르지 겉으로 올 때 모르지 그런데 실상에서는 식당이 많으니까 할머니, 할머니 오래도록 하신 분들이 연세들이 많아 있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평일 날 이렇게 주로 월요일날 가잖아요 하루 가면 월요일날 갔다고 하니까 그런 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라도 나와서 식사 안 했으면 우리 식당에 돌아와서 하고 가세요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손님 한 사람 더 이렇게 받으려고 그런데 주차장 됐으니까 일로 다 와 그들이 여기 통과하고 가서 밥 먹고 가고 있는데 가보니까 먹을 수가 없다 밥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기억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한쪽에는 진짜 팔아주고 싶은 거고 한쪽에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동네가 번영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동네 번영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노는 얘기 너무 많은데 저 많이 놀러 안 다녀요 그런데 문경세제 같은 경우에도 옛날입니다 옛날에 한 10년도 넘을 거예요 오다가 고속도로 잠깐 들러 가자 해서 갔는데 그날도 평일 날 가니까 아무도 없어 주로 가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할머니가 노점하다가 이렇게 장사를 거두는 시간이야 오후 늦게 잠깐 들어갔더니 거두는데 나물 같은 거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국산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그런데 중국산 많이 하거든요 식당이 들어오는 게 국산인가?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고요 이거 중국산 갖다 팔면 문경이죠 그렇죠? 문경시에서 단속해서 우리 잡혀가요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여기서 현지에서 나온 나물 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철수해가지고 가더라고 그런 분들은 너무 양심적인 것 같아 할머니가 꼬부러졌는데 중국산을 섞을 마음도 없고 그랬다가는 우리 큰일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진해한다고 그런데 그냥 대놓고 중산 갖다 팔잖아요 그러면 손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형통하려고 하면 그 지역이 형통하고 그러려면 뭐가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다 함께 형통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거든요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집에 서비스 수리 같은 거 하러 오잖아요 가전제품도 우리나라 너무 잘하잖아요 가전제품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너무 잘해주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다른 게 어디 손 볼 데는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오라고 해도 안 오는 사람 있어 제가 쿠팡 회원 탈퇴했습니다 어차피 그제 화가 날아가지고 왜냐하면 한 달에 2,900원이었는데 얼마 전에 5,900원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일반 쿠팡 말고 새벽에 빨리 오고 하는 그런 새벽 배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회비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귀찮아서 두부 사는데 매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했는데 문제는 날마다 종이를 박스에 넣으려니까 아깝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교환해서 쓰는 프레시백이라고 있잖아요 오는 상자 그거를 신청을 하잖아요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 줄이기 해서 썼는데 어느 날 그거를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집에 있는데 수거해갔다고 뜨는 거예요 프레시백이 우리 집에 있는데 수거해갔다고 뜨는 거예요 전산에 보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전산 오리라고 집에서 삶아 먹을 것도 아니잖아요 프레시백 뭐 하라고 해요 그냥 가져가시라고 했는데 전산 오리났다고 했는데 몇 번이라도 안 되더라고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 집사람도 거기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한테 그 네 개나 쌓여야 했어요 네 개나 그러나 집에도 안 넣으면 항상 집에 없으니까 안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문 앞에 다 내놨잖아요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다니고 하는데 전화해가지고 이거 좀 가시라고 그냥 한 개도 아니고 네 개니까 그리고 언제라도 바깥에서 내놔야지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세 번 네 번을 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화가 나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서 또 전화했어 또 안 가져갔다고 간밤에도 매일 돌거든요 내가 그 시스템 잘 모르겠어 그런데 안 가져가길래 아침에인가 또 출근하면서 또 막 했어 그랬더니 가져갔어 그래서 이제 그날 결심한 거예요 내가 회원 탈퇴다 아예 내가 딱 끊어버려야지 그런 일을 다시 한다고 하지 양쪽으로 내가 손해보겠다 싶어가지고 끊어버려야 돼 우리가 요셉이 왜 형통했냐를 때 사람 만났는데 사람 만났을 때 야 내가 여기 간수장을 대리하고도 너들 무슨 재료자가 좋아서 그래?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보였으면 요셉은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의 근심거리가 뭔데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하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엄청난 경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라스베가스를 가면 도박도 하고 오락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는 게 화장실 가면 너무너무 잘해놨잖아요 화장실을 그러니까 막 수건까지 다 해주고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다 팁 줘야 되잖아 아깝잖아요 화장실 들락날락 하는데 막 따라와서 수건 주는데 괜히 그랬다가 팁 다 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건 진짜 양반이더라고 옛날에 중국을 갔는데 지금 모르겠는데 중국의 화장실은 앞에는 문이 없더라고 가보니까 그런데 거기 유료야 유료 돈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성목사님은 몰라 옛날 시골 화장실 있지 옛날 시골 화장실이 대문원 화장실 있잖아요 자기네 집에서 쓰는 거 무슨 큰 역사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대문도 없이 그런데 돈 받고 그래 옛날에 가보니까 그래서 똑같은 유료지 한쪽에는 너무 서비스가 잘 돼서 팁을 받는데 한쪽에는 돈만 받아 한쪽에는 돈만 받아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차이는 너무 나는 거지 문화적인 차이는 너무 나는 거지 왜 형통한 길로 가느냐 감동을 주라니까 바울이 빌리포 감옥에서 기도해 가지고 온문이 열려지니까 나가려고 했는데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제수들이 도망가면 큰일 나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도망 안 간다 했지 죽지 마라고 그 대신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간수가 뭐예요 두 말도 안 하고 예수를 믿어버리지 도망가면서 너 나중에 예수 믿어라 이러고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수가 죽었거나 앙심을 품었을 거야 바울하고 신라하고 연애들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망했다고 앙심 품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감옥의 문이 열려져 가지고 도망을 막 가는데 바울은 뒤돌아와 가지고 당신 안심하고 예수는 믿어라고 이렇게 도닥이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세례를 받아버리죠 세례를 받아버리죠 사월의 손자가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호출했어 궁글로 오라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그랬죠 사월이 다윗을 너무 미워해가지고 이제 때가 됐구나 할아버지 잘못한 거 그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구나 하고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간 거예요 왕이 부르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궁궐에서 황가족으로 지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밥 먹고 살고 할아버지 사월왕의 그 모든 재산은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다 가져가라고 원래 뭘 쓰잖아요 한 왕조가 바뀌게 되면 앞에 있는 씨까지 다 죽여버리고 그 재산 다 몰수해가지고 자기들 다 갖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비보셋은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사월이 한 걸 생각하면 자기는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운데 여기서 그냥 왕자로서 여기 궁궐 생활을 하면서 할아버지 재산까지 다 회복해서 너 다 가져가라 하니까 오한이 벙벙하잖아요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왕께서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니까 그러게 죽은 개 같은 날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지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되는 거지 형통하는 길을 걸어가려면 사람 만나야 돼 좋은 사람 만나야 돼 필요한 사람 만나야 돼 그런데 그 필요한 사람 아무리 만나더라도 내가 좋은 사람으로서 저 사람에게 비춰질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천사가 되고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나 자신부터 변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형통함의 자산인 거예요 형통함의 자산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속초가 엄청나게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실향민의 도시였잖아요 북한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아바인바를 막 순대 이렇게 실학년의 도시였죠 그런데 어느 날 설악산 때문에 관광도시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관광도시 중에서도 외지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호텔이나 너무 많이 자서 강릉 속초가 굉장히 번영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회집 같은 것도 많이 생겼다고요 회집 같은 거 처음에 우리 갔더니 물치항이라고 지금 대포항 롯데리조트에 있는 대포항이 굉장히 중심지인데요 관광지 중심지인데 거기서 좀 더 가서 물치항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새로운 건물을 이렇게 해서 초창기에 사람들이 그리로 많이 갔어요 대포항이 굉장히 노후됐을 때 초창기에 그리로 많이 갔어요 그럼 우리는 한 번 가면 또 끝까지 가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충용증 부기동 수술을 두 번 했는데 끝까지 가지고 그렇게 두 번 하게 된 거예요 잘 안 나오면 안 가야 되는데 그리고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동네 병원 끝까지 갔더니 나중에는 중증이 돼가지고 숨도 못 쉬어가지고 그러고 수술 두 번씩이나 끝까지 간다고 거기에 물치항을 갔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갔다가 나오는데 사람이 없어요 들어갈 데도 없었고 나올 데도 없었어 그런데 신호대기를 딱 받고 서 있는데 나오자마자 사람이 따라왔어 그러더니 주차별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이 험악한 말이에요 왜 주차별 안 내고 도망갈라냐 들어올 때 표를 받거나 사람이 있었어야지 하지 지금처럼 자동으로 내려서 올라가고 했으면 당연히 인식이 됐겠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그러네요 거기까지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다음에는 더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관광지에 왔으면 돈을 쓰러 왔는데 돈을 안 쓰고 간다고요 도망간다고요 주차별 안 내고 내가 그런 사람 됐다고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였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을 들은 거지 밤인 것 같아요 어두워가지고 식별도 안 되는데 약간 어두웠어 귀에 막히잖아요 지금은 거기요 안 돼요 그 옆에 막 대팡도 오르고 딴 데들 막 회사한테들을 새로 막 지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가던 데 계속 가는데 거기는 사람이 없어 완전히 한때 그런 소리였는데 지금은 주차비도 안 받고 사람도 없고 주차하는 사람도 없고 거의 그렇더라고요 오늘 말씀 뵙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는데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로또가 아닌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일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그 일 잘하는 게 가서 업무적으로 출근했으니까 그냥 형식적인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누명을 쓰고 온 사람의 얼굴빛이 왜 안 좋은지를 물어보면서 교제를 하게 되는 거고 마침내 꿈을 해석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왕에게 들어가서 나중에 바로왕을 만나서 꿈을 해석하니까 애국의 총리가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꿈을 이루는데 말 한마디인 거예요 당신 근심빛이 있는데 내가 도와드릴 게 뭐가 있어요? 이 한마디 때문에 하늘에 있는 꿈이 땅으로 내려오고 정말 애국의 총리가 되는 그 꿈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훈련이잖아요 교회에서도 이거 못하면 나가서는 진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기도할 때 좋은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 앞에 좋은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좋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형통함의 꿈을 이루는 열매를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데 꿈이 이루어지는데 좋은 사람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늘 사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